KBS 드라마 비밀이 3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수목극 정상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.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송된 비밀은 15.1%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는 지난 11일 방송분보다 0.5%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3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이기도 합니다. 동시간대 방송된 SBS 상속자들은 10.6%, MBC 메디컬 탑팀은 7.2%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.